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품 구매하는 방법 탑 10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명품을 구매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브랜드 온라인몰 7.1% 9위 편집 매장 7.2% 8위 직구 사이트 8.8% 7위 네이버 쇼핑 9.5% 6위 온라인 종합몰 10.8% 5위 면세점 11.1% 4위 명품 플랫폼 12.2% 3위 브랜드 매장 13.3% 2위 프리미엄 아울렛 18.3% 1위 백화점 42.6%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었지만 가품과 수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매장에 직접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명품을 아직 한 번도 안 사봤지만 만약에 사게 되면 저 또한 매장에 직접 가서 살 것 같네요 제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명품을 자주 사진 않지만 직접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사람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.